우리가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본다는 여름 탑진 청소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영화감독 시내키드에서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충무로의 영원한 액션키드 류성범의 진형으로 더욱더 유명한 그가 왔다 류성원! 정말 정말 펜입니다 동생 사인 중 아 그래요? 상황 거기서 안 밀려요 한 번만 앉으려고 그러고요 도로에서 사진 찍는 거 설정 하나 보세요 왜 그런 설정을 하신 거예요? 부담감이 있었습니까? 뛰고 계신 걸 보고 있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냥 왜 텔레비전으로 보는데도 멍만한 거예요 이경규 아저씨가 나오셔서 춤추는 거 보이시고 문 닫고 나가신 거 있죠 진짜 짱이었던 거예요 Neo 저 여기가 무릎 다 kan 저 여기가 무릎 다 가끼드네 무릎 방antly 무릎 방지 제 속이 막 시원하다 되게 멋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